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 둘째, 매출액 정체기가 왔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결의를 가진 경영진이 있는 기업. 셋째,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높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사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을 장기로 보면 언제 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을 만든 스승 필리피셔는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1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 언제 살 것인가? 2.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 살 것인가? 앞에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설명했는데요. 제목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포인트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포인트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포인트 10.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자 이렇게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를 받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게 태그를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을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설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언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매우 훌륭한 주식을 투자자가 일단 확실하게 찾아냈다면 어느 때든 매수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투자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투자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누가 봐도 현대금융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1929년 여름 혹은 미국 주식 시장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던 그해 10월 직전에 매우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제대로 골라 매수했다고 하자 하지만 25년 동안이나 이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은 형편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뛰어난 주식을 제대로 선정하는 어려운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이 투자자가 성장주의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간단한 원칙을 이해하고자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투자 수익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대개는 아주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정의했던 대로 결정적인 투자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언제 주식을 살 것인가에 관한 전통적인 반복론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습게 느껴질 정도다 이런 방식은 매수 타이밍을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 엄청난 분량의 경제 지표를 나열한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떤가 하는 결론을 내린다 좀 더 세련된 투자자라면 경제 활동 상황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변동 추이에 대한 의견까지 수집할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점검한 뒤 경제 상황 전반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 싶은 주식을 매수하라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때로는 저 멀리서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방식에서는 그럴 때면 사고자 했던 주식의 매수 시점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은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상세시켜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데 경기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통적 방식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 전망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 답은 성장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을 새로 건설해도 아마 6에서 8조 정도는 가외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기계 장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하고 현대적인 정밀 기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버그들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도 비록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즉각 이익이 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일이다 회사의 다른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이익의 더 많은 부분을 새로운 제품의 특별 영업 및 광고 비용에 쏟아붓는 동안 어쩌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런 기업은 분명히 기존 생산 라인의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해도 대개의 주주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은 자주 벌어진다 뛰어난 기업의 연구실에서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면 갑자기 매수자가 몰리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치솟는다 이어서 시험 생산을 위한 테스트 공장 가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는 또 한 번 오른다 상업적인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뒤에도 몇 달 동안은 계속 난간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약이 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은 주당 순이익을 눈에 띄게 감소시킬 것이다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돈다 해결책이 가능할지 또 언제나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앞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달려들었던 투자자들은 돌연 태도를 바꿔 실망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다 주가는 급전 직하의 길을 걷는다 정상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의무는 더욱 증폭된다 마침내 공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주가는 이틀 정도 랠리를 이어간다 그러나 다음 분기의 순이익이 신제품의 특별 영업비용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다시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아버린다 그리고 경영진이 큰 실책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런 시점이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보통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라고 하는데요 성장주의 경우는 이런 경우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시점이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신제품을 처음 출시하면서 지출한 특별 영업비용 덕분에 일정 물량의 제품 판로가 확보돼 공장은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통상적인 영업비용만 써도 해마다 매출 곡선은 올라가는 게 상식이다 제2, 제3, 제4, 제5 공장은 처음 공장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이므로 제1 공장을 준비할 때처럼 정상 가동이 늦어지거나 특별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제5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무렵이면 이 회사는 더욱 커지고 유보자금도 많아져 이번에는 앞서와 같이 주당 순이익을 떨어뜨리거나 주가가 급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도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는 마땅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뒤에는 아메리칸 싸이에너미드라는 기업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대규모 신규 공장을 건설하거나 신제품 출시로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악화돼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점점 정상화가 되면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눈치챈 기관 투자자들이 적정 주가에 적용하는 멀티풀 즉 퍼값을 높게 적용하면서 주당 순이익의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핵심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증가에 더해서 멀티풀 즉 적용하는 퍼가 증가하면 큰 주가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예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 이외에도 아주 특별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한 전자기업은 노사관계 문제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신제품의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순이익은 급전지카로 추락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락했다 그러나 출중한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최고 경영진은 즉시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몇 주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계획의 결과가 순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하자 주가는 매수 시점, 일단 이 지점을 A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에 도달했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따른 효과가 순이익 계산서에 전부 반영하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두 번째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 회사가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파업 사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파업 기간이 짧고 생산 손실액도 크지 않았다고는 해도 증권가에는 이 회사의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회사 측에서는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이 시점이야말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 지점을 매수 지점 B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하려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할 주식을 바로 이 시점에 아주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수 지점 A 혹은 매수 지점 B 둘 중 어느 시점에 사도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지점에서 주가가 최저치로 떨어졌을 때이므로 이때 사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제시한 두 개의 매수 시점 가운데 하나는 최저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또 하나는 최저가보다 몇 달러 정도 높은 지점이다 어느 지점이나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몇 천 주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다 내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매수 시점 A에서의 주가는 앞서 기록한 고점으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24%나 떨어졌다 이 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약 1년 뒤 주가 상승만으로 55에서 60%의 투자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파업 사태가 벌어져 주가는 20%나 도로 떨어졌고 매수 시점 B가 만들어졌다 이상한 것은 파업이 해결된 뒤에도 몇 주 동안이나 주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 한 명이 대형 투자 신탁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 회사가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자신의 회사에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천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노사관계가 형편없고 병영진의 능력도 뒤떨어지는 기업에 신경을 쓰게 했냐고 면박을 당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한 발 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결을 쓴 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주가는 매수 지점 B에서 50%나 올랐다 매수 지점 A로부터는 무려 90% 이상 상승했다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회사의 장래가 무척 밝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일시적인 또 아주 이례적인 불행했던 사태로 인해 매수 시점 A와 B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꽤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매수 시점 A나 B 어느 지점에서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기업에 투자한 셈이다 즉 경영진의 실수나 돌발 악재로 일시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났을 때 주가가 폭락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해야 할 기업은 군계 일학의 이 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회사라야 한다 이런 최고 경영진이 하는 일을 가운데도 몇 가지는 실패한다 때로는 성공하기 이전에 애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투자자는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애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 바로 이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져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는 매출액에 비해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 화학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매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즉 큰 공장을 새로 지은 다음에 그 새로 지은 공장을 증설할 때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설하는 데는 적은 비용이 들지만 그 증설한 결과 순이익의 증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라면 순이익의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든 사례들 각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올바른 기업에서 순이익의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순이익 증가가 아직 주식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올바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언제나 매수 시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한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탁월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력이 좀 더 필요하고 수익률 역시 앞서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즉 여기가 핵심이죠 순이익이 개선될 것임이 예상되는데 투자자들이 무관심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3장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올바른 기업을 찾아내서 이번 장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매수 시점에 오면 즉시 그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인가? 심각한 불안기에는 최고의 주식이라 해도 이전에 기록한 고점으로부터 40에서 50% 정도 하락하는 게 예사다 그런데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원칙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는 주식 시장이 1929년처럼 투기 강풍에 휩싸여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경제 전반이나 주식 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일체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매수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특별히 경기가 너무나 과열됐을 때는 매수를 약간 늦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사이클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자금을 마련했거나 성장주로 종목을 교체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가 호황을 구가했고 주가 상승세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면 과연 그래도 경기 불황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주식 매수에 나서야 할까 그래서 주식 매수에 나섰다가 나중에야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장기 주가 상승세의 끝머리에 다시 말해 대폭락이 시작되기 전 직전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코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단 매수 시점에 접근했다고 하면 즉각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추가 매수 타이밍은 느긋하게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몇 년 뒤에 추가 자금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 투자 자금으로 오히려 주가하라겠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자산을 너무나 한 방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자신이 습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을 미뤄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기본적인 사고는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경기 사이클의 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와 선입간에 휩싸여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란 20세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지금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다섯 가지의 강력한 힘은 그것이 군중 심리를 자극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제 상황에 파급을 주든 주식 시장 전반에 매우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머지 네 가지의 강력한 힘이란 금리의 흐름, 투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다섯 가지의 강력한 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과 기술이다 이들 다섯 가지의 강력한 힘은 절대로 동시에 주가를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한 가지 힘이 다른 힘보다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 언뜻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회사의 문제가 자신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바로 투자의 적기다 추측에 근거한 헛된 희망과 공포 그리고 억측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주식 투자를 단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작년부터 AI 붐이 일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매수의 기술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입니다 구독자 13만 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만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로 결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주식 매도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즉 자신의 투자자금으로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국한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라면 팔아야 할 이유는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에게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고 또 투자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우수한 점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질 때다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어느 정도는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주식 투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과 이런 통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단한 투자 수익을 얻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의 일정 비율은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다행히도 정말로 잘 고른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종목에 묶여있던 투자자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자금을 제대로 고른 종목에 다시 투자해서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실수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너무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 되지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손실을 입은 각각의 경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 깊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 철저히 이해했다면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실수를 저질러 그릇된 종목을 매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도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주식을 매수했던 기업이 3장에서 지적했던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킬 만큼 우수한 조건을 이제 더 이상 갖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는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 종목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수 당시에는 특지했던 기업이 추락하는 이유는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계속 성장해 왔던 주력 제품의 시장이 더 이상 과거만큼 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다 어떤 경우든 이런 기업의 주식은 즉시 팔아야 된다 전체 주식 시장의 전망이 아무리 좋든 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나 거래세가 얼마나 되든 관계없다 수년 동안 기록적인 성장률을 이어온 기업의 주력 시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성장 잠재력을 소진해 버릴 수 있다 이 시점부터는 비록 뛰어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성장과 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의 성장률은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주식은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이 얼마가 되든 앞서 이런 주식의 가치가 성장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투자 대상으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 즉 처음에 15가지 포인트를 만족했던 기업이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따라서 주가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다음에 찾아올 경기화랑기에 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투자자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다 적어도 지난번 경기화랑기에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똑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이런 주식은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이다 성장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한 기업은 바로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올바른 투자 원칙을 따랐다면 이 주식을 팔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절대로 오지 않을지 모른다 즉 세 번째 이유는 더 나은 성장 전망을 가진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즉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반드시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란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중요한 요소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한 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한 종목은 절대로 교체하지 않는 투자자 역시 그런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보유 종목이지만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도하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요인을 모두 점검하는 아주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매도하지 말아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주 뛰어난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계속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의 근거로 가장 자주 내세워지는 게 주식시장 전체의 하락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가 몰락을 할 거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일단 팔고 싸질 때 다시 사라는 얘기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세장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주식을 매수한 기업이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다음 강세장에서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도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평가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저자는 정말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은 현재의 순이익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훨씬 높을 것이고 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2년 후 주당 순이익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을 향해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근거로 고평가됐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평가됐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더 성장해서 그 고평가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손에 넣었을 큰 이익을 투자자들이 아깝게 놓쳐버리고 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말이지 가장 어리석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다 다시 말해 주가가 너무 올랐으므로 상승 잠재력이 아마도 전부 소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가 이 책에서 투자자들이 매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위대한 기업은 결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즉 저자는 모토롤라를 사서 50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했다고 합니다 즉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아무리 그 기업이 고평가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단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일시적으로 고평가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은 인간의 수명과는 다르게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즉 제대로 된 기업을 매수했다면 보유 시점은 영원히 매도 시점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의 두 번째 리뷰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언제 살 것인가와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책의 가격이 12,000원에서 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0% 할인을 받으면 1만 8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책들의 값이 너무나 비싼데 이 책은 1만 8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성장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정말 소장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명절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것을 알아서 원래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알람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주직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